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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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둘이 같이 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흘렀습니다. 두 분께도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노래해야 하나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안 만난 세월이 그만큼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우리 장민호씨가 너무나 멋진 대한민국 스타 중의 스타가 되셔서 정말 팬의 한 사람으로서,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열심히 또 노래 틀어주고 그리고 연습도 진행하시면서 응원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앉아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장민호씨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도 오셨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나 우리 민호특공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민호씨는요. 노래면 노래, 이제는 CF계에서도 정말 섭외 1순위가 되셨는데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가요계를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시고 지켜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무대를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고성군에 이렇게 큰 무대가 펼쳐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중음악의 힘은 이렇게 크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해달라. 이런 말씀을 장민호씨가 하신다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 제가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저희들 이제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서 즐거움을 얻으시겠지만 사실 가수들은요.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큰 박수 주셨을 때 굉장히 많은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또 고성에서 또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연은 더욱더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그리고 가수도 같이 힘이 생기는 무대인 것 같아요. 오늘 두 곡 들려드렸는데요. 네. 벌써 힘이 너무너무 엄청나네요. 네. 좋다. 더 남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강영훈씨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민호씨 하면은요. 정말 스타가 되기 전이나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됐을 때나 변함없는 그 인성 그 예절 발음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네. 최고 중에 최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스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장민호씨가 네. 올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직접 찾아 뵙고 그게 올 가을에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 또 열심히 음악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네. 좋은 때에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신곡을 들려드리는 거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성과 경남과 부상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 멋진 노래 여기서 또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제가 이 영남권 고성 시작을 여기서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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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올 때마다 그냥 저를 반겨주는 곳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할 테니까요. 네. TV를 통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노래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이 대미를 장식해 주시는 우리 장민호 씨의 또 남은 무대도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민호 씨의 무대가 마치고 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따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정말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장민호 씨가 직접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다 끝나고 나면 차례차례 나가달라고 이 말씀해 주시면 잘 지켜주실 것 같네요. 지금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직접 장민호 씨의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고객은 끝나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입구도 되게 좁고 해서 나가실 때 차분히 차분히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안내하시는 그 안내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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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민호 씨에게 나서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민호 씨의 목소리를 잠시 뒤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어. 이게 그니까 이제 방송이에요. 방송. 이제 이제 클로징을 하고 좀 이따 장민호 씨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나가지 마세요. 장민호 씨 곧 올라옵니다. 네. 아, 즐거웠습니다. 그쵸? 네. 이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이 찬란한 인재의 고장 경남 고성에서 전해드린 제2회 고성 희망 드림 콘서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쉽지만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고성에서는 또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말 멋진 최고의 축제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잊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고장 고성에서 이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클로징은 끝났고요. 이제 광란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네. 네. 그쵸? 그렇습니다. 이 시간만 다들 기다려 오셨을 거예요. 네. 저도 무대 밑에서 열심히 춤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장민호씨가 지금 땀을 많이 흘렀어요. 네. 그만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고성 하늘의 최고의 별 장민호씨를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유담씨의 예쁜 목소리로 장민호씨 나와주세요. 그냥 한번 외쳐주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나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자 장민호씨.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네. 여러분 방송상 구성으로 이렇게 제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자 신나는 트로트 한 곡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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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들으셨죠?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네.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해 주십시오. 남자 대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끝에도 잘 보이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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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합니다 물로 부탁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영원히 풀림 같은 그 여자 내게도 보내주세요 어이가 없으시겠죠 어마어마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 사람이 없을까 오래전 내 여잔이다 집을 그리시며 집을 그리워 차를 그리시며 차를 그리워 어둠지 기다릴게요 그 사람 그 사람만 나에게 불려주세요 고소함이 흔들리게 함성 한 번 들어올께요 하나, 둘, 셋, 함성 고소함이 흔들리게 함성 한 번 어이가 없으시겠죠 고소함이 흔들리게 함성 한 번 차를 그리워 고소함이 흔들리게 함성 한 번 나에게 올려주세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나에게 올려주세요 날의 남편 여러분, 집에 안 가실 거예요? 제가 가야되요 자, 너무 크게 잘 따라해주셔서 한번 다시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남성, 여성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집을 타시면 집을 드리고 집!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차! 긴장하고 계신 남성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남성분들 갑니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집!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차! 이곳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하하하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남자 대 남자 라는 노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가수들과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분들과 함께 고성희망 드림 콘서트를 함께했는데요 아, 이제 참 바람이 살살 불고 하늘만 봐도 너무 아름다운 굉장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댁래에 평안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열심히 노래를 부를테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서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다 함께 건강하라는 의미에서 다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 저는 이제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윤아였습니다 여러분, 누워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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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에 가 하태가 웬 말도 치사적표소 내 같아 내 깜짝 내 앞두에 모든 걸 눈을 통과 본촌 빙소 내게는 와라 크게 한번 터트려보자 그대로 날이 따라 따라와 니가 미노라 빨리빨리 따라올아 좋아 청춘아 좋아 힘을 내봐 웃자 세상아 대박날대박 잡았고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여섯 시간 오후완인데 이틀 그틀이 많은 거인데 대답이 없는데 왜 지마서 또 결국 누른 채 잠시 내 잠시 땀 Xuan 이제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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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린 인생들아 여러분 조심히 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안정게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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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인파가 흡수합니다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시고 그리고 밑에 떨어진 쓰레기는 우리가 또 민주 선진 시민 아니겠습니까 잘 주고 담아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한 이 프로그램은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희 KNN 방송을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TV 오는 즐거움을 다시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 학동고등학교에 주차하시는 분들 주차 한참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화장실을 이용하다든지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다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만 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